무릎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무릎에서 뼈가 마찰되는 소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거의 방치된 상태로만 지냈던 거죠. 저희는 특히 펜싱을 했던 선수들은 반복 동작을 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무릎 부상이 좀 많아요. 우리 몸은 약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뼈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관절인데요. 연골은 3mm 정도로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윤활류 역할을 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그런데 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에 관절을 너무 많이 자주 사용하시다 보니까 연골이 소실되고 또 뼈끼리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생기고 통증도 동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남현희 씨는 무릎이 80%가 다 달아서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수술도 받고 그러셨어요? 무릎 연골 제거술을 받았어요. 아니, 연골을 넣는 게 아니고 제거를? 제거술? 네. 그러니까 남아있던 연골이 찢어지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핀을 맞게 돼서 양쪽 무릎이 정상적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 된 거죠. 관절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나 선수분들도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고생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관절염은 노화로 인한 현상으로 50대 이상에서 87%가 발생을 하는데요. 40대부터는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현의 씨나 또 배 부분만 보더라도 관절염은 이제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생활 속 질병통계 100선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만 2016년에 368만 명으로 2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많네요. 저도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 없을까 해서 방법을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연골은 한 번 망가지면 관절이나 연골은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10년이나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관절염을 1기부터 4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기 정도는 줄기세포 치료나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배 부분처럼 무릎에서 소리가 날 정도면 3기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남현희 선수처럼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4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